야 진짜 대박이다 인사이너로 참아주기 중상공인도 계시고요 너만 안을지않은 중상공인도 계시고요 와 대박 너무 많이 더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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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야외에서 진행하는 거에요 아 잘생긴 너무 잘생긴 요즘에 조작된 옷을 한번 영화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또 세우신 옷을 본 여러분들은 몇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더 빨리 진행을 해줄게요 우리 영상으로 첫째 페스타로드가 긍정적 부어오는 원생이네요 우리 축하공씨 같은 풍요한 스타린 여러분들의 페스타린 자리에 우리 축하공 선생님 감사하게 축하공 선생님 축하공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여러분 쉬운 하시죠? 지성씨가 나오기 전반에 이렇게 온도가 못들어도 되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예 문 닫긴 닫긴 하겠지만 안 닫긴 하겠지만 안 닫긴 하겠지만 지금 좀 닫혀달라고 지금